그래서 거기 막 이게 갑자기 그래서 빨리 병원을 모시고 갔죠. 그런데 이제 그 파킨스 병. 다행인 게 빨리 초기에 발견을 해서 그래서 이제 약물 치료를 하니까 그런데 또 그게 사라지시더라고요. 일종의 치매 현상 같은 거죠? 그렇죠. 치매 초기 현상인 거죠. 그래서 이거는 안 되겠다. 독립을 못 하겠다. 그냥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어머님이 되게 또 건강하신 면이 있으세요. 치료받으시고 한참 이제 취하시고 그냥 나가시는 거예요. 짐 싸들고. 이삿짐센터 불러서 집 얻으셨다고. 지금은 되게 건강하게 계세요. 요즘 또 그 백세 시대니까 건강 관리 조금만 더 잘하시면 백세까지 충분히 다 가잖아요. 그럼 이제 이제 토마토는 누가 갈아줍니까? 아직도 이제 어머님이 갈아주시는데 아침에 이제 눈 열고 나가는데 문 앞에 이렇게 아이스박스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. 열어봤더니 그 안에 토마토 주스가 있더라고요. 아하. 그러니까 아니 이거 갖고 들어오시지 왜 여기다 놨냐 그랬더니 아니 안에 누가 있는지도 모르고 또 퀭퀭하더라고요. 아니 할만한 거야. 그냥 갖고 들어와요. 갖고 들어와서 나 자면 냉장고에 넣어놓더라도 하지 왜 그래. 어머님은 또 혹시 여자분이 와 계실까봐. 그러니까 그런 걱정. 그런 걱정. 그리고 이제 분가를 했는데 분가의 느낌을 확실히 줘야 되는데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게 당신이 민파가 되실까봐 속이 확 상하더라고요. 짠하네요. 그래서 그냥 가지고 들어와요. 무슨 나이스 박사님. 제가 한번 데려오라고 하신 적이 있어요. 참 이상하게 아들들은 어머님 그거 갖고 들어오시지 왜 저한테 그러세요? 이렇게 좋게 얘기하면 되는데 짜증나죠. 이상하게 아 그거 그거 두고 화가 나죠. 아 참 정말로 노인네 아 정말 그거를 또 우리 어머님은 즐기시는 것 같아요. 미안합니다. 너무 제가 이렇게 고분고분하면 아까 인간성 있게 몰고 가려고 했더니 그것도 어머님 좋아하세요? 그걸 제가 너무 또 약한 모습으로 고분고분 강의하면 당신이 불안불안해 하세요. 아아 제가 건강하게 팍팍 가야 어머님은 그걸 또 기분 좋게 받아들이시거든요. 어머님 수사일이 어머님의 마음을 모르겠어요. 우리 정말 어머님 할머님 제가 그래서 너무나 존경하고 우리 정말 대한민국의 모든 할머님과 어머님을 너무 사랑합니다. 어머님이야 존경해야죠. 그 시대에 서울대학이 헌가를 나오셨는데 저는 저는 또 한 번의 어떤 경험이 아니 그 설악에 가면 이제 봉종함이라는 절이 있어요. 네 근데 올라가기가 굉장히 힘든 험한 곳이에요. 거기를 이제 사냥아 시장에서 올라가고 있는데 어느 아 정말 너무나 연세가 많으신 두 노인들께서 앉아서 이렇게 김밥을 이렇게 도시락 같은 걸 두고 계시는 거예요. 그래서 어디 가세요? 그랬더니 아 봉종 가려고요 그러시는 거예요. 그래서 아이고 봉종 힘드실 것 같은데 그래서 아무튼 저 살펴보세요. 그러고 이제 봉종으로 이렇게 힘들어 갔어요. 밤이 10시 정도 됐는데 누가 이렇게 부엉 문을 막 두드리시는 거죠. 내려가봤더니 그 할머님들이에요. 두 할머님이 아유 저 밥 좀 드세요. 배가 너무 고파요. 미역국 이렇게 해가지고 밥 한다고 그랬거든요. 오이. 그걸 저 구석에 앉아서 이렇게 두 분이 이렇게 드시고 계시더라고요. 여쭤봤어요. 어디세요? 사시는 곳이. 충청도 어디라고 그러시더라고요. 전날 도착해서 하루 주무시고 새벽 6시에 출발을 하신 거예요. 새벽 6시에 출발했으니까 몇 시간에 걸쳐서 거기로 올라온 거예요. 저분들은 과연 누구를 위해서 이 시간에 이렇게 험난하게 여기까지 올라오셨을까. 자기 자신이 아니거든요. 자기 자신이 아니고 자기 자식 아니면 손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잘되라는 그 기도하려는 마음 하나를 가지고 올라오신 건데 거기서 막 갑자기 훅 억매이드라고 할부님 생각도 나고 어머님 생각도 나고 모든 사람들한테 거기서 정말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. 그러니까 재동이가 아무리 나한테 미운 짓을 해도 재동이 어머님이 생각이 나고 할머님이 생각이 나고 그런 재동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들이 생각이 나고 그러니까 그게 어느 순간부터 누군가를 참 미워하는 마음도 사라지게 되고 그래서 저도 막 할머님 어머님의 어떤 그 느낌 있잖아요. 정말 우리 우리가 정말 잘 살아야 됩니다. 우리가 잘 해야 됩니다. 종교를 따라서 우리는 이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고 어르신들은 우리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죠. 그래서 어르신들을 위해서라도 더 행복하게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. 그러니까 이제 함부로 어디 가서 고장 찍지 말고 정신 좀 바짝 차리시고 네. 네. 수맥도 다 피했으니까 네? 기도할까요? 네. 감사합니다.